집에서 아마 이렇게 당긴 다음에 손가락을 돌려보면 조금 더 힘이 들어온다는 걸 그래서 그 힘을 마지막까지 써야 이두가 최대로 수축을 팍한다 이렇게 해야 이제 이두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글리스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경마도 끝날 거고 곧 여름휴가가 시작될 거 같은데 우리 또 PD님께서 여름휴가를 가신다고 팔 운동을 갑자기 해야 된다고 저한테 팔 운동 꿀팁을 알려달라고 하셨고 저는 뭐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질문들을 그 질문 한번 들어봅시다 가보시죠 제가 앞에 옆에 보시는 것처럼 좀 준비를 해뒀어요 스트레이트바랑 이지바를 좀 준비를 해뒀는데 보통 이두컬 이런 거 할 때 누구는 스트레이트바가 좋다 누구는 스트레이트바가 불편해서 이지바랑 안아오는 거다 너무 좋은 질문 이거는 꼭 내가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스트레이트바가 압도적으로 좋지 스트레이트바가 압도적으로 이 좋은 이유는 단순해 우리 이두는 사실 내 이 전환팔를 당기는 역할도 하지만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회전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최대 수축이 일어났는데 이 이지컬 바는 그런 게 조금 힘들지 왜냐면 애초에 손목 자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게 돼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게 돼서 당기면 안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애초에 하고 싶은 모션은 이 바깥쪽을 잡고 얘를 이렇게 돌리고 싶은 거지 그럼 이건 지금 이미 이지컬 바의 기능을 잃었잖아 스트레이트바 부분을 내가 잡은 거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덤벨 운동하면 조금 자극이 잘 오는 이유가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바깥쪽으로 돌릴 수 있어 그래서 스트레이트바를 하게 되면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게 되면 기본적으로 새끼손가락이 바깥으로 나가잖아 이러면 이두근이 최대로 수축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회전기능은 잃은 거지 그래서 손목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두근의 수축감은 조금 덜하다 이렇게 잡는 게 의도적으로 잡으면 조금 더 손목은 조금 무리가 없겠지만 이두근의 수축감은 강하다 가 되는데 뭐 이건 시사선택을 하는 거지 그냥 내가 이두근의 수축을 잘 느낄 거냐 아니면 손목을 조금 보호하면서 이지바를 쓸 거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사실은 결국엔 두 개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할 줄 알게 된다면 아마 스트레이트바로 가는 게 맞을 거다 스트레이트바로 가서 새끼손가락을 돌리는 힘 이 힘을 잘 써야 이두근이 이렇게 이렇게 수축하는 거랑 이렇게 수축하는 게 힘이 다르거든 집에서 아마 이렇게 당긴 다음에 손가락을 다 돌려보면 알 거야 조금 더 힘이 들어온다는 걸 그래서 그 힘을 마지막까지 써야 이두근이 최대로 수축을 막 한다 이렇게 해야 이두근이 이렇게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마지막까지 힘을 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는데 긴장을 하는 게 아아 맞아 이두근의 긴장을 계속 가져가는 게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타임 언더 텐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 안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느냐를 많이 보는데 보통 그 시간이 한 40초 정도가 돼야 좀 안정적인 세트 이상적인 세트라고 해 들고 내려놓잖아 여기는 긴장감이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야 그래서 이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려면 실제로는 힘을 푸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살짝 앞으로 나아도 약간 이 정도로 접혀 있어야 긴장감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렸을 때도 이렇게 내려야 긴장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풀어버리면 나는 힘을 안 받고 있잖아 이두근이 아무런 일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바벨을 그냥 부작정 고급게 많이 들 거다 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 쉬었다가 으쨰 하고 들어도 괜찮은데 내가 진짜 이두근에 자극을 지속적으로 줄 거야 라고 하면 살짝 앞으로 빼고 살짝만 고글이 상태에서 이두근에 지속적인 긴장감을 줘야 이게 긴장이 잘 풀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긴장을 주는 팁 팁은 아니고 사실 이렇게 원래 이두근을 하는 게 많지 무게를 결국 많이 치면은 계속 긴장을 가져가기가 어렵잖아 이걸 무작정 들겠다 라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반동을 쓰는데 반동을 쓰는 거는 패스는 고립이라는 키워드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반동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동은 조금 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는 나는 쓰면 쓸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10개를 한다? 10개를 하는데 한 6개 정도 정도는 종자세를 들었어 종자세를 들었는데 내가 힘이 조금 모자라서 이 구간 어떤 특정 구간을 못 넘겨 그때 살짝 반동을 줘서 그 구간을 넘겨서 내가 힘 줘서 들고 너무 버텨주고 해서 개수를 채우는 거는 되게 괜찮은 짓이지 이제 그거는 내가 저중량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 내가 저중량에서는 완벽한 통제를 하고 내가 지금 중요함을 올리는데 중요함을 했을 때 힘들음을 느꼈을 때 그때 살짝살짝 반동을 줘서 도움을 얻는 건 괜찮고 근데 또 지나친 반동을 써서 뭔가 내 상체가 이렇게 만약에 너무 많이 움직이면서 허리의 앞도 변화가 일어나도록 움직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반동도 피해야 하고 그래서 반동을 적절하게 활용은 하되 너무 과도하게 활용을 하지 말고 애초에 유두 운동 자체는 중량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중량을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좀 더 자극을 느끼는데 집중을 하면 좋지 근데 중량도 차야 돼 덤벨이라는 것과 바벨이라는 것에 있어서 같은 중량을 기준이라고 했을 때 그 둘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일단은 무조건 덤벨이 무겁고 그 다음에 바벨은 가벼워 왜냐면 바벨은 애초에 얘네 둘이 연결이 됐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 때 알게 모르게 다른 근육들이 많이 쓰여 실제로 이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 근육들이 쓰여서 이 바벨을 드는 움직임을 많이 만들어내고 덤벨은 애초에 딱 라인이 딱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밖에 없잖아 그래서 딱 이둑은 고립운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가습운동 같은 거 할 때도 바벨은 복합다간전운동이라고 덤벨은 고립운동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게 약간 그런 이유 때문이고 그래서 실제로 덤벨로 운동하면 조금 더 내가 이 부위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이 잘 오고 그리고 얘는 바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같이 끌어다 쓰기 때문에 자극이 안 올 수도 있으나 고중량은 질 수가 있지 수영장 가서 이거 하면 이둑에 좀 더 이제 자극이 자극이라든가 수영장에서 좀 더 이두가 있어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비법 같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거 내가 옷을 하나 입고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와 보통 이제 반팔티를 입으면 이 상태잖아 이 상태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보여주는 팔은 이루는 사실을 보여줘 사실은 전환근이 좀 더 크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전환근 운동을 안 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여기가 커야 여기랑 비율이 맞으면서 팔이 굵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꼭 이런 운동을 해줘야 돼 리버스컬이라고 이렇게 덤배를 접고 이렇게 당기는 운동 이 운동을 해줘야 여기 지금 전환근이 접히잖아 이런 운동 그 다음에 헤어버컬이라고 해서 이렇게 방향으로 접고 이렇게 이런 운동 이렇게 해야 전환근이 쓰인단 말이야 이걸 해야 팔이 입체적으로 굵어 보이고 실제로 내가 반팔을 입었을 때는 이게 더 효과가 큰 거지 수영장 가서 난 이거는 하고 수영장 들어가야 약간 펌핑 같은 경우가 결과적으로는 운동은 벼락치긴 없다 꾸준히 해야 되는 거지 여름휴가를 위해서 팔 운동 잠깐 한다고 바람꺼지니까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고 어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고 끝!